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고 또 태그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커 허브 트리에다가 업로드 하는 것까지 잘 배웠습니다 이제까지 하셨다면은 저는 뭐 더 추가가 됐겠지만은 도커 이미지스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쭉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작업들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아이디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 태그들을 추가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도커 허브 쪽에다 올리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는데 어 혹시나 인터넷이 안되는 이제 내부 네트워크 쪽이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내가 파일로 전달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도커 허브에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안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은 이제 도커 이미지를 세이브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한 것들이 뭐 리눅스 http 요거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했다 얘를 어 우리가 이미지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 세이브라고 하는 명령어인 것이고요 이 세이브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만들 것을 도커 컨테이너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http의 1.0 태그로 붙인 요것을 이제 사용하겠죠 최종적으로 수정했다고 이것을 가정을 하면요 그 다음에 요것을 리눅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르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타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터를 치시면은 요게 이제 저장이 되요 용량은 이정도 저장이 되겠죠 이정도 될 것이고 요것을 타르 파일로 만드는 것이고 이 세이브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 레이어 레이어를 다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s- ls 해주시면은 타르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용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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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묶은 겁니다 타르 파일은 그냥 묶는 거기 때문에 용량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약한 144메가 정도 요것도 한 그정도 용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xvf z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뭐였죠 리눅스였죠 그래서 타르 xvf 그 다음에 리눅스 타르 파일을 한번 압축을 해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제를 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어 방식으로 해서 다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에서 불러오면은 이제 이 레이어를 불러와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개 다섯 개 정도예요 하나 둘 셋 넷 개 네 개 정도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다시 이제 불러와가지고 여러분들 운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불러올 때는 이제 앞에서는 세이브 했기 때문에 불러올 때는 이제 로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이미지스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현재 요것을 이제 다시 불러와가지고 실행을 시킬 건데 이미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삭제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우리가 로드를 통해 가지고 아까 타르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커 도커 rmi 그 다음에 리눅스 httpd 1.0 해가지고 이미지가 다운로드 했던 것들을 삭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삭제가 됐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도커 이미지스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언 태그드라고 하죠 네 태그 했던 것들을 지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로드를 할 겁니다 아까 우리가 ls 치시면은 아직 있죠 리눅스 http 타르 파일이 있고요 도커 그 다음에 로드죠 이미지 로드 그 다음에 금방 저희가 했던 것을 올릴 건데 요거 화살표 주의하셔야 하는 겁니다 화살표가 아까하고 거꾸로죠 아까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로드를 한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음 이쪽에 있는 타르 파일을 보낸다 로드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지는 않은 거고 그냥 로드만 한 거기 때문에 수도 도커 이미지스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금방 저희가 다시 예 이미지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누구한테 이제 배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배포하는 것이고요 만약 인터넷이 된다 그러면 이제 도커 허브에다가 이제 퍼블리시나 아니면 프라이빗이나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어 도커 세이브를 하고 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불러오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새로운 태그들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예 도커 임포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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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